황태자라고 합니다.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태한민국을 대표할 그런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시는데요. 자 그럼 지금 보세요. 굉장한 쇼맨십과 노래실력과 유쾌한 입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신인선 씨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인선 씨를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다 같이 오시죠. 신인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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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십니까. 인선입니다. 자 가수는 소개하기 전에 노래부터 먼저 들려드려야죠. 음악 먼저 주세요. 자 안녕하십니까. 감성호회에서 드디어 행사하는 인선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영호 불러드릴게요. 반영호 할 때마다 같이. 반영호 따라해 주세요. 갑니다. 조하다고. 한방관의 목소년. 송, 하나, 둘, 셋. 니가 받냐고 받냐고 받냐고.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받냐고. 이 남체를 믿어라. 수감은 의심하고 복감은 흥토라지는 주어 같은 고객을 이고 시인일 거야 슬렛도 충정하고 마음 변해냐면서 날 상생하느냐고 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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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지 저 하늘에 별을 세면 매일 새해선 잤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받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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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른 여자 만남도 받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심정 내 맘은 내 맘은 내 맘은 너의 향한 마음 목숨 너도 지킬사 이 남자를 믿어라 여러분 즐겁게 즐겁게 공개하셨으니까 감사하고 한강이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같이 따라 불러올까요? 내가 받냐고 하나 둘 셋 네가 받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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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른 여자 만남도 받냐고 인성이를 믿어라 저 하늘에 별을 세면 매일 새해선 잤니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받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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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받냐고 받냐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남도 받냐고 그건 너의 착각일 거야 이 남자를 믿어라 진정 내 맘은 내 맘은 내 맘은 너의 향한 마음 목숨 너도 지킬사 이 남자를 믿어라 이거 받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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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선이가 강서구 받냐고 이 남자를 믿어라 부끄러워 버 Samuel 唱